0443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의 테마는 미세먼지 여름 스마트홈 공기청정기 폭염 제습기 냉방이 다 있습니다. 위닉스, 은, 는 생활가전 브랜드로 사업 부문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등의 생활가전 제품과 열교환기에 제조, 판매업으로 구성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국내외 생활가전 제품을 주력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 동사해 중국, 태국 해외법인에서는 완제품 제조와 일교환기를 제조, 판매하며 미국과 유럽 해외법인은 본사의 생활가전 완제품을 현지에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6년 9월에 설립되어 전자 및 전기 제품의 제조와 판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제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펜히터, 에어워셔 등의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과 냉장고, 에어컨용 열교환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제습기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제조해 온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습기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위치함 재무 대시 주력인 공기청정기, 공기정수기 등의 판매 부진하였으나 태국 및 미국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광고 선전 비 증가 등 판관 비 부담 가중 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미국한 공기청정기의 수출 증가세와 태국 법인의 생산 확대가 기대되나 국내 생활가전의 교체 수요 감소 등을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위닉스의 시가 총액은 2,12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위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01위입니다. 위닉스의 상장 주식수는 1,787만 3,425주입니다. 위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위닉스의 퍼은 14.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5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91배, 13,0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4번지억원, 520억원, 25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99번지억원, 424억원, 200억원입니다. 위닉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4번지 0.2% 쌓인이고 유보율은 2,492.4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8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1,92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닉스의 총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위닉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총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위닉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위닉스는 거래량 23,4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5,339주, NH투자증권에서 3,13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801흔두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656주, 키움증권에서 2,4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697주, NH투자증권에서 3,500의 순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231주, 유한타증권에서 2,507주, 대신에서 1,701흔일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10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위닉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slide. 다음 문제의 핵심시간에رة